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북구 복현행동에서 복현환연을 하고 있는 서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유튜브에서 한의학을 이야기한 영상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니 한의학에 대해서 아주 비상적인 얘기만 주로 많고 한의학에 대해서 좀 자극적인 얘기들만 많이 있어서 한의학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의학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좀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찍어서 한의학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한 부분을 좀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한의원을 하면 한의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각자의 환자분들과 원장님들 간에 그런 유대감이 있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지만 한의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나 침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거나 그리고 한의학에 대해서 이론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냥 한의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영상이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영상을 통해서 한의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것은 첫 번째는 한의학의 이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의학은 우리 민족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치료를 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옛날 이론에 대해서 현대 과학적인 부분하고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세포니 세균이니 바이러스니 염증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의학적인 이론 바탕을 가지고 의학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게 동양의학의 기본적인 인식의 바탕은 자연을 해석하는 방법을 그대로 인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음량오행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의학이 발달이 되었는데요. 천지 자연을 어떻게 분석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몸에도 그대로 그것이 적용이 된다고 인식을 하였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바라보는 오장육부라든지 그걸 나누고 그리고 오장육부가 우리 몸에서 운영이 되는 체계를 경력이라는 특이한 흐름으로 인식을 해서 그래서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그리고 도인추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불균형을 다시 균형이 있는 그러니까 통증이 있는 곳에서 통증이 없는 쪽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경험에 입각해서 어떠한 특정한 혈자료를 사용을 하면 통증이 없어지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주로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동양의학이나 한의학은 이런 서구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없어지지 않고 어찌됐건 살아남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찌됐건 제도권 안에 의학이라는 부분으로서 한 축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리 한의학을 하던 동양의학을 하던 그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노력하는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 학문이 죽지 않고 이렇게 현존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의 제일 기본적인 것은 음량오행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음량오행 그리고 오은육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대에서 이걸 설명을 해주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서 이해의 간격을 조금 좁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의원을 하면서 주로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디스크 환자라든지 현재 있는 그런 쪽에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통증이 오는 그런 근본에는 자세하고 상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아주 단순 반복되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감정적인 노동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척추라든지 이런 쪽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으로부터 인식하는 근육의 문제인지 관절의 문제인지를 좀 인식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부분은 물론 각각의 한의원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치료를 하시면 되고 통증이 오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고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한 가지 축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화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되게 복잡한 일도 많고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한의원에 있어서 진단하고 진료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조현병으로 가기 전에 있는 고강장애라든지 고강장애 이전에 있는 화병에 관계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 고강장애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환자분을 진료하다 보면 많은 인간관계에서 이런 공감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혐오하고 싫어하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화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그 화병에 있어서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제가 경험적으로 화병에서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병이 진행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세 가지 부분 한의학의 인식하는 부분과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의 자세적인 측면과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이 있는 약간 화병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영상을 올려서 조금이나마 서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읊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